안녕하십니까 시즌빨 승현 네 승현 라이언이 아 네 민혁 혀 민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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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민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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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보자 민혁 하else 삶 복려 설마 동행 겨울완도 정답 겨울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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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지금부터 5초 안에 말합니다 5초 안에 말합니다 원천팀 원천팀 2018 개봉영화 5 4 4 2 1 땡 야구팀 재난영화 5 4 3 2 원천팀 헤리포터 시리즈 3개 2 2 4 3 4 4 4 4 5 5 5 5 5 5 5 원천팀 2 2 세계대전영화 5 5 원천팀 5 6 5 5 5 5 6 6 5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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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8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2 10 10 10 12 10 11 12 7 9 11 10 13 13 13 13 14 기쁨이오 화나미? 화나미 땡입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기회드리겠습니다 슬픔이 화나미 까치 화나미가 안하고 그러면 슬픔이 기쁨이 까치 그러면 잠깐 이분 마지막인데? 이렇게 넘겨드리긴 해 영화 퀴즈 저희가 항상 저희 셋이 모여서 시험 기간에 시험 보고 안하고 영화 퀴즈 맞추기 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데 와서 이렇게 더 재밌는 게임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앞으로도 친구들이랑 영화 자주 보러 다니고 싶어요